여러분들 주변에 부자가 얼마나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영상을 보신 그 어떤 분들보다 제가 더 많은 부자들을 접해봤고요 단순히 그냥 만났다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직접 풍수 컨설팅을 신청하셔가지고 저희가 직접 그분들의 삶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공간까지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의미 있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음집입니다 의미 있는 실제 사례들 그리고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고 믿는 마음으로 실천하신다면 분명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네 저는 국내 최대의 풍수 컨설팅 회사 주식회사 멋지던 컴퍼니의 대표이사이자 풍수 가문의 4대째 계승자인 멋지던입니다 이 풍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잘 살기 위함이죠 소위 말하는 부자라는 것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저와 인연이 되는 모든 분들이 잘 살기를 바란 마음으로 이렇게 또 좋은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들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잘 보시고 적용하셔야지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지지 그냥 보고 순간 듣고 흘려버리면 그냥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는 삶 꼭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각종 풍수 컨설팅 신청 도서 구매 그리고 대통령 풍수 자문을 지내신 천성준 마스터님의 친필로 직접 디자인한 프리미엄 해바라기 액자 복발하기 필요하신 분들 하단 고정 댓글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이화안시라는 겁니다 사진에서 보면은 잘생긴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으니까 더 보기 좋죠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활짝 웃는 것만으로도 보시가 된다라는 거 화안, 환하게 웃으면서 베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이런 잘생긴 남자도 그렇고요 길 가다가 잘생기고 예쁘고 멋진 사람 보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절로 눈이 가면서 환하게 미소 짓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환하게 웃는 것만으로도 보는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기분에 상관없이 웃는 표정만 진짜 그냥 표정만 이렇게 지어도 뇌 속에서는 내가 웃는다라는 그런 감정 작용을 일으켜서 좋은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웃는다는 거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로 크게 남에게 베풀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언시 언시라고 하는 것은 말로써 베푼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이냐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말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남에게 좋은 말을 하셨습니까 혹은 몇 번이나 남을 위한 좋은 말을 하셨습니까 아마 돌아보신다면은 뜨끔하실 겁니다 내가 생각보다 좋은 말을 많이 안 하고 있구나 아침만 해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가족들 보고 아이고 저놈의 인간 아유 망할 놈의 인간 저의 왼수랑 내가 왜 같이 살고 있을까 라고 이렇게 많은 망말들을 내뱉으셨을 텐데요 그런 말들을 역으로 바꾸면은 다 베풀고 운을 가득하게 모을 수가 있는 그런 방법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갑자기 그렇게 말을 잘 하려고 하면은 어렵겠죠 하지만 내가 조금씩 오늘의 딱 한마디만 진짜 좋은 말 한번 해보자 눈 질끈 감고 한번 딱 해보자 그렇게 한 번 두 번 던지다 보면은 그렇게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입에서 그렇게 좋은 말 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게 지금 좋은 비유는 아닙니다마는 밖에서 서비스를 주로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친절하고 남에게 깍듯하게 인사하고 공손하게 대하는 그런 태도가 몸에 비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남에게 고압적인 그런 자세를 자주 취했던 분들은 항상 위에 상급자의 위치에서 남을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누군가에게는 그게 누구든 간에 우리는 좋은 말을 베품으로 해서 나에게 좋은 운을 모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말이죠 바로 이 심시라는 겁니다 심시는 무슨 뜻이냐 좋은 마음으로 베푼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좋은 마음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좋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서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지가 뭐라고 풍수를 들먹여 어린 놈의 자식이 뭘 한다고 저렇게 떠들고 다니냐 겸손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실제로 댓글로 악플을 다 하셨던 분들이 제가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로 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어른 사람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까 아이고 어떻게 풍수를 저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참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든지 간에 어쨌든 저라는 사람은 그대로 있고요 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렸는데 이왕이면은 아 물론 제가 어떤 가치가 없다든지 뭔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서 상대를 바라본다면은 그만큼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기운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안시죠 알이 따온 분이 이렇게 지금 예쁘게 바라보고 계신데요 안시라는 것은 안 눈으로서 베푼다라는 거 그러니까 편안한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편안하게 상대방을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 한국 사람들은 참 어렵습니다 남녀 가질 것 없이 한국 사람들은 서로 지나가니면 인사하는 거 참 싫다고 하면 그렇지만 문화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렇고요 상대방은 가끔 이러다가 눈 잘못 마주치면은 주먹도 날라가고요 묻지만 폭행도 드려나고요 한국에서는 참 난리 납니다 오히려 이건 외국 사람들은 뭐 지나다니면서 가볍게 인사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마음의 여유가 조금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상대를 따뜻하게 바라보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가볍게 목내나 인사도 건넬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는 막 이렇게 인상도 찡그리고 다니고 하지만은 제가 마음이 기분 좋을 때는 지나다니는 애한테든 사람한테든 인사도 건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달렸고 그 마음을 눈으로써 투영해서 상대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 자체로도 큰 복을 지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말이죠 신시, 신시 여기서 신은 몸신자를 써서 몸으로 베푼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면은 위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뭐 굳이 어떤 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속된 말로 몸으로도 때울 수 있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 짐도 들어줄 수도 있고요 뭔가 어떠한 일을 내가 선뜻 나서서 직접 몸으로 움직여서 할 수도 있고 유명한 영상이 있죠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인데 사거리에서 그 술을 잔뜩 실은 트럭이 이제 이렇게 코너로 돌다가 술병들이 와장창하고 사거리에 다 쏟아지고 깨졌는데 그 사방에 있던 사람들이 도로 한복판으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유리 조각들을 같이 모아서 사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CCTV 한국의 모습입니다 CCTV 당면이 유튜브 영상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몸으로서 남들이 안 하는 것을 먼저 베푸는 거 이렇게 신시로서 죄물운을 쌓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여섯 번째는 좌시입니다 내가 앉은 자리를 양보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집 그러니까 내가 위치해야 내가 기운을 받고 내 자리 나의 소유인 거죠 내가 잠깐 앉는 자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의 것인 거죠 그 순간에는 하지만 나의 것이 아니라 이것이 꼭 또 누군가를 위한 자리 내가 물려줄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나의 것을 선뜻 남에게 내어줄 수 있다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좌시 그러니 여러분들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한다는 거 생각보다 큰 의미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바로 찰시입니다 이 찰자는 살필 찰자를 써서 찰시인데요 마음으로서 상대방을 먼저 살피고 행동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시켜서 밥을 먹고 있는데 물을 딱 마시려고 하는 순간 물컵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딱 들면서 종업원을 바라보려는 순간 그 종업원을 바라보기도 전에 이미 내 물전에 물을 따르고 있는 그 종업원을 봤을 때 우리는 얼마나 감동을 받습니까 이런 거 이게 바로 쉽게 말해서 찰시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필요로 할 때 말을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베풀어 주는 거 이것이 바로 무제 7시 중 마지막 일곱 번째 찰시였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기사를 봤는데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께서 해외의 그 다른 유명한 기업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함께 식사를 한 곳에 그 식당에 1인당 식사비가 25만원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착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약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만 돼도 우리나라에서 정말 좋은 곳에 있는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 고급 호텔도 충분히 그렇게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은 바로 이 20만원에서 30만원을 통해서 비싸게 사치를 하라 그 뜻이 아니라 부자의 순간을 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자의 순간이라는 생각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사치와 부자의 순간을 산다 라는 그 개념은 정말로 큽니다 분명 같은 모양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식사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자의 순간인 겁니다 사치가 아니라 만약 여러분들이 어떠한 능력도 없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런 비싼 식사를 한다는 것은 분명 과소비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이런 곳에서 식사를 해보지 않으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자가 되고 싶고 주변에 부자인 사람이 없다면 이렇게 식사 값을 내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식사하는 그 순간만큼은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러한 공간적 시간적인 경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에이 의미 없네 하고 여기서 나가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급 호텔 중 하나이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 중 하나인 신라 호텔에서도 식사를 할 때 약 20만원 정도면 충분히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부자의 순간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면 이렇게 부자의 순간을 한 번씩 쌓아 가면 되는 겁니다 이 부자의 순간들이 다 모이게 되면은 그냥 그 사람 자체 내 시간 자체가 부자인 삶이 되는 거니깐요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렇게 부자의 순간들을 만든다 라는 측면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순간들도 함께 없애게 된다면 그 효과가 두 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습관은 뭐냐 바로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능력을 떠나서 혹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감정에 치우셔서 그냥 1차적인 욕구에 휩싸여서 하는 소비들 그런 소비의 순간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습관입니다 제가 흔히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배달 음식인 거죠 물론 많은 분들께서 퇴근 후에 이 배달 음식을 통해 가지고 내 오늘의 하루를 피로를 씻는다 라고는 하지만 그 하루의 피로 너무너무 많이 씻고 계시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피곤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드시면 오히려 매일매일 더 가난해지고 더 피곤해질 뿐인 겁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이렇게 소비를 하지 않고 정말 경제적으로 아껴서 사시는 분들이 한 번쯤 이렇게 외식을 한다는 의미에서 배달 음식을 사먹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무분별하게 계속해서 그냥 아 오늘은 뭐 없나? 어제는 찡갈리 온 것으니까 오늘은 뭐 피자를 시켜 먹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시켜 먹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삶을 오히려 더욱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 아닌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나는 이걸 통해서 매일매일 행복을 느낀다 아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단순히 습관 혹은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순간적인 그 동물적인 본능적인 욕구로 이루어지는 행동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 꼭 그 점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들을 항상 가까이 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정말 가깝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부자가 없다 하더라도 부자들이 쓴 책 부자들이 하는 여러 강의들을 항상 여러분들의 삶에 가까이 하면은 그냥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멘토이자 친구인 겁니다 저 역시나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 역시나 주변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강의와 책을 통해서 만나는 저의 멘토와 스승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전혀 외롭거나 전혀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다면은 내 스스로 사고를 하고 거기에서 판단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더 큰 해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부자의 그런 음성 부자의 생각들만 가까이 해도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지금보다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에도 계속 강조 드렸지만은 이렇게 부자의 순간들을 모으는 것에 여러분들의 삶을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내가 하루 아침에 정말 비싼 집에 들어가 가지고 큰 아파트를 살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체험을 늘려가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인드를 받고 나가는 것 그 순간순간들이 모이게 됐을 때 이것이 쌓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부자의 삶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자 꼭 주의하십시오 절대 사치하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경험과 더 나은 어떤 서비스가 무엇인지 체험을 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아니라 지나키시게 계속해서 과시하기 위한 그런 소비와 행동들은 역시나 여러분들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내 하루 안에 내 평생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체감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을 잘 때까지 그리고 잠을 자는 그 24시간 그 24시간을 보내는 습관이 결국 내 평생을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24시간을 보내는 그 습관이 결국은 내 내일 내 모레 나의 1년 그 후에 10년에도 결국 똑같이 작용을 하거든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했던 버릇을 20대 고시 공부할 때도 똑같이 한다는 것을 알고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기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나 고치기 힘들다라는 것을 체감을 했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공부 욕심이 많아가지고 문제집을 정말 많이 풀었거든요 근데 정말 어리석은 게 풀었으면은 이거를 풀이를 해가지고 내가 어떤 걸 틀리고 해야 다시 다음에 문제를 풀었을 때 그거를 안 틀릴 수가 있는데 그 풀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문제만 계속 풀고 매기고 해설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실력은 쌓이지 않는 거죠 아무리 문제집을 많이 풀고 내가 풀었던 문제집이 쌓인다 한들 내 머릿속에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결국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고시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어릴 때 했던 그 습관이 20대의 나에게도 30대 나에게도 계속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내가 설령 내가 지금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꼭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정말 이를 악물고 이 습관을 고쳐야 되지 안 그러면은 결국 나는 그 습관에 지배되어서 내 평생을 살아가게 될 거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단지 내가 살아가는 수준 안에서만 내 인생을 계획하고 그 안에서만 만족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내 하루 내가 어떻게 24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좋은 습관 어떤 나쁜 습관 어떤 고쳐야 되는 습관들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내 미래가 지금의 앞으로 미래의 청사진이 그려질 거기 때문에 그 미래의 청사진을 정말 아름답고 예쁘게 하고 싶다면은 나쁜 습관들 고쳐야 될 것들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지 지금 바로 오늘 바로 고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거는 시간을 대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면은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갈망하고 애원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치열한 하루를 보내고 나서 오늘 밤 밤에 잠을 자는 그 순간에는 내 오늘 하루 정말 잘 보낼 수 있었음에 그리고 내 오늘 하루 별 탈 없이 지금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다시 이불을 덮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시점에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주어지는 24시간 그저 또 다가오는 아침이라고 해서 같은 아침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내 소중한 사람이 사라지거나 내가 갑자기 크게 다치거나 하는 순간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순간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내가 오늘 아무 일 없이 늘 똑같다고 생각하겠지만 별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이 하루는 절대 당연한 게 아니고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한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새롭게 주어지는 아침에는 내 오늘 주어진 이 하루가 너무나 감사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말 행복하고 열심히 보내보자 라고 스스로 갈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오늘 하루 정말 치열하게 살아보자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밤에 이제 내가 다시 잠을 청하게 될 때는 내가 어떤 하루를 보냈건 간에 오늘 좀 내가 봤을 때 미흡하게 보냈고 게으르게 보냈고 상대와 잘 소통하지 못해서 불만족스럽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하고 만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오늘 하루가 정말 값진 하루가 되고 그 값진 하루가 내일의 새로운 자영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한국인들한테 참 어려운 거죠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요 계획을 세울 때 해야 될 일 위주로 먼저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일주일 계획을 세운다 한다면은 쉬는 시간을 먼저 확보를 하고 계획을 세우라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내가 일주일 중에 꼭 하고 싶은 취미생활이라든지 내 일주일 정말 치열하게 보냈을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힐링의 시간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을 먼저 확보를 하고 그 확보한 시간 이외에서 이제 해야 될 일들을 착착착착착착착 배치를 해 나가는 게 진정으로 내 시간을 부자로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정말 어렵고 막상 매주 새롭게 계획을 세울 때마다 아 이번 주에는 뭐 하지? 쉬는 건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노는 습관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렇고 제대로 쉬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든 기계든 계속 돌리면 고장이 되게 되어 있고 항상 적당하게 쉬어 줘야 더 많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더 오랫동안 우리가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잘 지내고 싶다면 내가 뭘 했을 때 행복할지를 우선 찾아보시고 그것들을 일주일 안에서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시간을 먼저 확보하고 행복한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일주일을 열심히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거 없이 그냥 하다 보면은 금방 지치거든요 하루 이틀 뭐 는 3일까지도 열심히 살겠지만 3일 작심 3일이라고 하죠 작심 3일 하고는 쓰러져 버리고 결국 그냥 게으르게 넷플릭스나 보고 술이나 먹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 쉬는 시간 마저도 내 주체적으로 내가 쉬고 싶을 때 쉰다라고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은 겁니다 네 이렇게 제가 입에 거품을 물고 제가 몸소 겪었던 것들 그러면서 제가 성공했던 그 시간에 대한 관념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돈에 대해서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계속 계속 생각하면 할수록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시간뿐이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4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테스트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잘 접목해 보시고 아 정말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당장 지금 당장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셔서 지금부터라도 바로 성공의 순간들을 하루하루 쌓아가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내가 달라져 있을 거고 어느새 내 통장 속에 내 지갑 속에 돈이 그득해질 것이고 어느새 내 마음 속에 행복의 순간들이 그득그득해질 것입니다 테스트였습니다 클라우드 리브 이어서